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벚꽃이 일찍 피면서 나들이객들도 걸음을 쳐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밖에 나왔습니다. 주말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아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가기가 힘드네요. 벚꽃 없는 데는 그래도 지나가기가 좀 편한데 벚꽃이 만개한 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나올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나오고 보니까 나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좀 추운 거 빼고는 그리고 좀 보이는 게 안 좋은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시야가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압이 차서 그런지 눈이 좀 아프고 모든 것들이 좀 크게 보입니다. 오목하게 보여요. 그래도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긴 오네요. 오목하게 보이지가 너무 좋아요. 오목하게 보이지가igt. 오목하게 보이지가 너무 예쁘게 보이지가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